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친구가 그걸 느끼겠죠? 뚝뚝고 아니까? 뚝뚝고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? 다 몇 살이에요? 고3? 대상계 이번에 제 콘서트 오는 게 최연소가 고2 거든요 아 살짝 아쉬워 아 아까 아까 잠시만 느낌 온다 또 소리 안 나오네 소리 또 안 나와 이걸 쳐다놓고 이걸로 가자 일단 멜로디 따드릴게요 이제야 나는 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해볼 일 없이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르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것나요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걸 나 안경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순 없고 바라만 보내고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뭘까요 아무도 내 힘도 그 애는 뒷모습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바라나에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저 잘나가는 너의 남자 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여 비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것나요 이해할 순 없지만 내가 할 말 없는걸 할 말 없는걸 나 안경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순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꼴인가 나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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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criança mana 모든 이렇게 pernah 맞춤 근데 아멘